인간 소싸움입니다. 소싸움? 아 아니 좀 너무 불리해. 우리 인간 아니라 그냥 소 있는데? 1점 그냥 주는 거 아니야? 이거 뭐야? 이거 어때? 시작과 동시에 착착하고 서로 돌진. 그래. 고개 숙이면 아니고 그냥 계속 이거. 고개 숙이면 발점. 고개 숙이면 발점. 아니야 형 그러지 마. 그래? 알았어. 아니야 형 그러지 마. 그래? 알았어. 오케이. 선우야 너에게 드릴게. 야 지금 이길 수 있어. 이길 수 있어. 이기면 해 지금. 근데 이게 묻혀야 돼? 아니면 해가지고 멍들게 하면 안 돼? 저도 돼? 아니 형 멍들게 하시면 안 되니까. 형 바로 멍들면 인정. 오케이 오케이. 깊게 들어가야 양쪽이 편해. 묻히고 가운데서 만나. 오케이 오케이. 자 준비. 가자 가자. 형 더 묻혀 더 묻혀. 가지 마 가지 마. 가지 마요. 빨리 가요. 가. 가지 마.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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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. 가. 야. 야 이거 온거야? 이리 알아서. 위로 알아서 뭐야. 야This 야 이거 괜찮은거야? 야, 이거 괜찮은 거야? 괜찮아, 세우 형! 10초! 가! 가! 3, 2, 1! 근데 이거는... 형, 그게... 형, 미안해 형! 형! 죽었어! 세윤이 형! 세윤이 형! 세윤이 형 두 번째! 적소 그냥!